상층 누구한테? 너 있어 굿 잘하는데? 여기에서 숨졌나봐 둘 다 잡았어 둘 다 잡았어 둘 다 잡았어 OK OK 가자 하나 왕관지 쪽에 있습니다 뭐야 우리 파퍼를 안 찍었어 뭐야 그 팀을 내가 그렇게 대화 쓰지 못해 이렇게 된 김에 파밍 좀 하고 우리 4번 안 본다 집안 누웠다 OK 못 봤어 자 이거 생각할게요 어떡하자 힐링이야 파퍼를 저쪽 계절이야 확인 확인 왼쪽 아래로 내려가줄 테니까 저쪽 계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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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니 이거? 진짜 힐이야 이거 해줘 2층 올라와 상단에 핀 끌어줄게 들어가볼래요? 핀 끌었어 2층? 인구 같은데? 입 구웠어 4번지 목상 옆에 한 명 안전한 사람? 2층 올라가 볼게 응 1핑 하나? 4핑 하나? 1핑 그 자리야 4번 집 뒤로 1핑 뒤로 1핑 뒤로 1핑 뒤로 4번에 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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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몰라 탕 나온다 집 뒤로 내 앞에 가는 중 나이스 뭐야 어디야? 그리고 3번에 포트 타려고 대기하는 데 있었음 왼쪽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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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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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왼쪽 야 왼쪽 왼쪽 여기가 적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